여기 또 우리 주제찍에서 또 뭔가 계속해서 이시장님 말씀만 드리면 이시장님 목도 아파하니까 물도 축이는 시간을 늘리면서 영상을 또 하나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조명 내릴 준비하시고 예 다 이게 자동이 안되니까 자 됐나요? 예 뜯으세요. 자 영상 같이 함께 보시죠. 그대여 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시민과 국민의 비가 큰 세금은 권력자와 군 측근들의 선택 이유를 유선하니라 외운체 국민들을 위해서 전체로 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 저는 희망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뭍지만 하루에 늦기 첫끼 마음기 심한기에 대해 희망을 먹기 때문에 배가 푸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오오오우 네 조명 올려주고 전세청에서 많은 걸 준비했네요 없는 삶 제가 뭐 보는 것도 만들어냈네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조금 뭉클한 것 같아. 좀 좋네요. 과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이 걱정 말아요가 깔렸는데 그게 이 시대를 반영하는 자태. 너무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최고 문제는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정권이 항상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 노래만 나오는 작동적으로 얼굴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살아온 여정이 또 비슷하게 들은 것 같아요.